그 여고생들의 여고생들 정말 캐스팅해서 하는 건가요? 이들이 약간 주축이 되지 않을까요? 이 작품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서른이 넘어요. 이미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된 성인들이 고등학생인 척하느라 질담을 빼고 있고요. 자 2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노동학방 김재균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작품 내만두르 공연 소개 제목은요. 연극 옥상위 카우보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위 카우보이 아 포스터 유언지가 보이네요. 유언지를 바라보고 옥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제작 보편적 극단 이 작품이 영화배우 김윤석 님이 감독으로 연출한 영화 미성년의 원작 희국이라고 합니다. 1년 만에 재공연하는 거네요. 2021년도에 했고 작 이보람 작인데 베리어프리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의 아빠와 제 엄마가 바람이 나서 꼬여버린 그 여고생이 있던 그 환풍기도 멈춰버린 학교 옥상 위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싸우다 놀다 함께 운다 내용이 재밌는데 자 오늘도 출연자 소개 어김없이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신윤아 드라마터그님 그리고 신강수 배우님 강정윤 배우님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상위 카우보이에서 드라마터그 맡고 있는 신윤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리의 아빠 그리고 현주의 남편 역을 맡고 있는 아빠 역입니다. 아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상위 카우보이의 이분의 아내이자 주리의 엄마인 전업주부 강현주 역을 맡은 강정윤입니다. 어 이름이 있네? 저만 이름이 없습니다. 아빠만 없어요. 아빠만 아빠 이름 하나 이번에 짓죠 그냥 나오신 김에 그래서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권강수라고 권강수 아 신강수는 그냥 성만 바꾸신 거예요? 네네. 자 이 공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줄거리를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유나와 주리라는 고등학생이 부모의 불륜 사건으로 인해서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그리고 있고요. 두 고등학생의 성장모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아버지와 엄마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 제 엄마가 바람이 났다 뭐 이렇게 약간 묶어 써 있는데 왜 바람이 나서 아기까지 생깁니다. 불륜드라마죠. 아 남편도 있고 네. 딸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 약간 자극적인 얘기잖아 이거 청소년의 어떤 그런 현상을 빌어서 어른들의 삶들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두 고등학생과 그 어른들의 대처 방식이나 그 상황을 모면하는 방식들을 대비를 통해서 좀 어른들의 삶을 좀 비춰보려는 고등학생의 눈으로 이 자리 비로소 뭐 드라마터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드라마터그는 사실 원론적으로 약간 정의를 설명을 하기보다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공연의 프로덕션이 지도를 한 장 들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드라마터그는 나침판을 들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제대로 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해 주고 봐주고 너무 큰 범위이다 보니까 이건 연출도 약간 갖고 있어야 되는 나침판이고 연출은 저는 더 큰 범위로 지도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도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은 알고 있는 지도, 지도를 갖고 있는데 이 방향성의 정확한 나침판을 네, 네. 작업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좀 갖고 갈 수 있다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세분화됐네요. 네, 저에 있는데. 네, 네. 극중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리 아빠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사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관람차가 있는 놀이공원에 가요. 숙희 씨와의 대화 몇 마디에 그냥 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도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걸리고 열심히 도망칩니다. 숙희는 주리 아빠가 바람이 난 저는 본처예요. 아, 본처예요? 네, 주리 엄마죠. 저하고 바람 나는 게 아니고. 너무 헷갈리네. 바람은 숙희랑 난 거고 주리 엄마, 본처. 네, 저는 본처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 주리가 있고 숙희의 딸이 유나인데 둘이 같은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이게 1년 만에 재공연인 거잖아요. 음, 재공연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작년에 코로나여서 그 자석 숙을 많이 받지 않고 또 날짜도 되게 짧은 기간 동안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좀 만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저희가 또 공연 후에 암흘리에게 소문이 퍼져서 보지 못하신 분들이 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저희가 제공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지방까지 좀 투어를 할 수 있는 그 공연 일정을 잡아서 오, 그러니까요. 네, 네.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요. 부산도 있고. 네, 12월에는 인천도 있습니다. 오, 극중 관객들이 눈여겨봐야 어떤 장면이 있다면은? 주리와 유나의 엄마 둘이 만나는 죽사발 대결신이 있습니다. 죽사발 대결신을 기대해 주세요. 베리어프리를 조금 탄탄하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수어 자막 회차가 따로 있고 음성 해설 회차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연 정보가 나와 있는 회차를 확인하시고 공연장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휠체어도 구비를 해놓고 모든 관객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준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놓았습니다. 저희 음성 해설은 기존의 공연들에서 해왔었던 방식과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어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없지 않아 왜냐하면 계속 음성 해설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한 자리에서 베리어프리 음성 해설을 필요로 하는 관객과 필요로 하지 않는 관객까지 고려한 음성 해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객들에게는 해설이 방해의 요소가 아닌 공연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음성 해설을 대본을 직접 쓰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성 해설 회차의 공연을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게 방해받지 않고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성 해설이라는 것은 공연을 보면서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죠? 원래 연출님이 안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권지연 연출님. 네네네. 안 나오신 이유가? 쑥스러움입니다. 쑥스러워서? 네. 너무 쑥스러워해. 저희 작가님이자 대표님은 저렇게 저희 밖에서 대표님이 지금 오셨어요? 작가님이십니다. 심지어. 어? 작가님. 그러면 이보람 작가님이자 대표님. 네. 작가님과 연출님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신강수 배우님. 네. 책까지 내셨던 작가님이시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냈습니다. 또 장애인식 개선교육, 집필 활동이 되게 활발하시다고. 이 작품은 어떻게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이 작품은 제가 극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원래는 저를 배우로 안 쓰셨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보람 작가님이 극단 만든다 해서 만나자 해서 얘기했을 때는 저는 배우로 캐스팅이 됐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작가로 캐스팅 됐다고 하더라고요. 연출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왜 나 배우 안 쓰냐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번에 저를 배우로 쓰게 되었죠. 그 여고생분들, 여고생들 정말 캐스팅해서 하는 건가요? 이들이 약간 주축이 되지 않을까요? 이 작품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서른이 넘은 이미 고등학생,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된 성인들이 고등학생인 척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고요. 그들이 고등학생 역할을 하는 것을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들이 어느 순간 엄마 아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근데 요즘에 또 연기들을 잘 하시니까 관객들이 깜짝 속아요. 등장으로 탁 하다가 되니까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팀 단체 소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된 극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창단 멤버? 드라마터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합류를 하였고요. 2018년도에 연출 작가 배우 이렇게 소규모로 일단 최소한의 어떤 창단 언급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인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극단이고요. 이제 1년 후에 드라마터가 합류가 되었죠. 이 보편적 극단이라는 게 극단 명이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말 그대로 저희는 거대 담론이나 역사가 주목해왔었던 인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극적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소외되어 있거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자 공연 1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옥상의 카우보이 옥상 네 너가 김연아야? 아줌마에 아저씨가 우리 엄마랑 바람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랑 임신했어요. 너 뭐가 그렇게 생각해? 여긴 남자로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자 학생이고요. 유나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교복이 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학생이 있으니까요. 이거 액션 연극인가요? 액션만 보여주다 끝났는데요? 결투씬 결투만 하다가 끝났는데요? 지금? 거의 지금 성룡이랑 홍금보가 나와서 싸우고 있는 것만 본 것 같은데 지금? 출연해 주신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었고요. 저를 웃더미로 주신 대표님과 여출림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희 옥상의 카우보이 진짜 재밌게 만들고 있거든요. 어디 가서 재밌는 연극이라고 되게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연극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을 했는데 와서 이렇게 몰랐던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재밌게 잘 놀다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의 힘은 사실은 관객이잖아요. 관객들이 관객분들이 오셔야 극장에 오셔야 공연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극장의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재미난 연극을 많이 보러 오셔서 오늘은 이 공연 볼까? 이러고 신명나게 오시면 저희도 신나게 공연을 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우리 저기 구워 한번 할까요? 그냥 뭐? 구워요? 구워. 별걸 다 시키네. 아니에요. 옥상의 카우보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래서 보러 오겠어? 그래서 보러 오겠냐고? 옥상의 카우보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식후 30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요. R&J 시어터에서 합니다. 극단 별지 제작이고요. 연출 전형근입니다. 생일만찬입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아름다운 극장에서 극단 이너 제작이고요. 연출 오숨욱입니다. 언택트 커넥션!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양 레파토리 시어터에서 극단 도들양지 제작이고요. 연출 김성진입니다. 슈퍼 히어로의 탄생!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성화톨 2관에서 하고요. 주식회사 스토리캣 제작이고요. 연출 주엘입니다. 타바스코입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소극장 알가엘 개소하고요. 극단 4개 탐사 제작입니다. 연출 박해선입니다. 어반드레스에서 의상 협찬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네요.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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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